안녕하세요 큰달걀의 쿠킹데이입니다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7큰술 된장 1분의 1큰술 진간장 3큰술 별책젓 2큰술 매실액 2큰술 소주나 청죽 2큰술 소금 1분의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생강 1분의 1큰술 새우가루 있으시면 1분의 1큰술 후춧가루 조금 물 11큰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줄게요 냄비에 두부 2분의 1모 가지런히 넣어주고요 스팸 200g 넣어주겠습니다 소세지에 칼집 내서 2줌 넣어줄게요 다진 돼지고기 2주걱 넣어주겠습니다 뼈고버섯 2개 잘라서 넣어주고 물에 물린 떡국떡도 한줌 넣어줄게요 김치 한줌도 잘게 썰어서 넣어줄게요 팽이버섯도 2분의 1개 넣어주겠습니다 다진 마늘 1큰술과 대파도 넣어줄게요 마트에서 파는 베이크드빈 넣으면 식당에서 먹는 느낌이 납니다 한주걱 넣어줄게요 슬라이스 치즈 한장도 올려줄게요 마지막으로 물에 불린 당면 한줌 넣어줄게요 마트에서 파는 사월곰탕 육수 700ml 부어줄게요 양념장 2큰술 넣어서 한소끔 끓여주겠습니다 센 불에 7분간만 끓여주겠습니다 양념장은 잘 풀어주시고요 국물은 드셔보시고 양념은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7분간만 끓여주면 대박지 못지않는 부대찌개가 됩니다 햄과 소세지가 있다면 집에 있는 재료 넣어서 맛있게 요리해보세요 이거 한입 드셔보시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꼭 따라해보세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